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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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혁명 전우들과 연구자들이 변변한 사진 한 장 없는 것이 먼 내 가슴 아프시오. 그들의 모습을 초상미술 작품으로 창작하도록 사랑과 배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유은이 하루빨리 간철되도록 우리들이 창작한 초상미술 작품을 여러 차례 지도하여 주시고 작품이 완성된 오늘에는 초상미술 작품 전세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서철, 지병학, 좌도원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 투사들의 모습을 십여점 창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선배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순구한 혁명적 동지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personne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2시